네, 모델분들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모델분들 이동할게요. 지금 무대 리허설 한번 갈게요. 무대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우와, 많다. 당호들이라고요? 44명. 고른 분들이 아니고. 수민, 수민. 무서워, 무서워. 센터. 런웨이 랭킹 1위예요? 네. 멋지다. 수민이라고 지금 해외에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 한국 모델. 와, 진짜 많다. 너무 많다. 해외 쇼인데? 많은 편이에요. 정말 많이 하는 모델을 20몇 명 쓰고 그렇게 하지. 20명도 안 되게 하지. 맞아요. 규모가 엄청 큰 쇼군이야. 맞아요. 자, 순서대로 이름 불러줄게요. 앞쪽으로 쭉 와주세요. 이채원. 이윤지. 수민. 21번. 박지원님. 31번. 이승찬. 툭툭 나오세요. 한 2명 빠져도 모르겠다. 시달래. 44번. 44번? 저렇게 정확하게 순번이 정해져 있네요. 네. 그 옷대로 다 저렇게. 와, 멋있다. 배달하려고. 저도 사실은 모델을 40년 넘는 그런 연출을 한 적이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조금 걱정은 되죠. 네. 여기 2번이시고. 이윤지 님이 2번. 그다음에 3번 쭉 서주세요. 3번. 한 줄로 서주세요. 이거 헷갈리면. 주원아, 빨리 줄 세워. 줄 세워 없어? 조금만요. 이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휴. 직원들이 진짜 고생하네. 오늘 많으니까 좋긴 하네. 완전 해외쇼. 너무 좋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옷도 예쁘니까. 야, 목소리 터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시죠?